피노, 피노 피노의 팬케이크 파티 이 아이는 피노입니다. 오늘은 피노가 팬케이크를 만듭니다. 피노는 우유와 밀가루, 달걀, 소금, 그리고 버터가 필요합니다. 모든 재료를 다 볼에 담아줍니다. 그리고 제대로 잘 섞어야 합니다. 이제 팬케이크를 구울 시간입니다. 와우, 피노가 팬케이크를 잘 뒤집습니다. 저런, 펭귄에게로 떨어졌네요. 펭귄이 그것을 다 먹었어요. 지금 피노는 굉장히 기뻐요. 팬케이크를 10장이나 만들었거든요. 팬케이크 파티를 준비할 시간이에요. 잼과 크림은 중요합니다. 자, 식탁으로 어서 오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참 맛있어요. 이제 팬케이크가 다 없어졌어요. 피노가 더 만들 거예요. 아, 신난다. 안녕. 안녕. 피노, 피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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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노.